이 맛이야 웃겨 이렇게 맛있냐 내 말이오 영혼에 빨려들어 그런 것 같아요 라면에 차가 빠졌어요 라면 먹으려고 마트 갔다 오랜 거예요? 기막혀서 말이 안 나와 할 일 없어서 내가 이것저것 해대는 줄 알아요? 먹고 싶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먹고 싶으면 독약도 먹어야겠네 독약은 안 먹고 싶지 가진 거 구해다가 살려보겠다고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기껏 먹여서 이 정도 회복시켜 놓으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몰래 라면 먹고 뇌출 암 환자가 라면 먹어야겠냐고 먹겠다는 사람이나 환자한테 끓여 바치는 사람이나 미안해 어떻게 거짓말을 못한다면서요 거짓말 먹겠대도 말렸어야지 먹고 싶으면 본인이나 먹든가 손 들까? 누구는 밀가루 음식 안 먹고 싶어? 나도 라면 먹고 싶고 칼국수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어 합심해서 어떻게든 병 나을 생각은 안 하고 라면은 퍼먹어? 내 잘못이야 밀가루 참기력 풍일으킨단 말이야 좋은 거 해봤으면 뭐해? 뒤에서 이렇게 몰래 다 먹는데 몇 번째에요? 처음 아니지? 처음이야 정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걸고 맹세 처음이야 정말 내가 눈이 뒤집히게 먹고 싶다고 해서 그동안 몇 달 동안 건강 음식만 먹다봅니다 다신 안 먹을게 먹고 싶다고 하면 일 늦게 딱 세 젓가락 먹었어요 내려요